이렇게 다리를 좀 피고 있어야 겠다. 자, 그러면 에피소드 3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 너는 그냥 믿을 수 없어. 스노우... 저는 그냥 너는 조심해. 너는 한 번 빠졌어. 아니, 그럼 부시장은 백설이 죽은 걸 아닌 걸 알고 있었네, 그죠?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하라고요? 지금 다리 피고 있어. 벽에다가 다른 다리 붙였어. 그녀의 아들, 릴리. 그녀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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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아들. 어, شي! 너리. 아, 인어공주였구나? 아 그렇게 인어공주처럼 춤을 췄었구나? 아 화면이 녹방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음 파트하고 아프리카 동시 방송 중이어서 네.. 지금 채팅창에 없 faktor 중에 말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뭐야... 헉! 너무 예상치 못하게 장외에 나와서 넘 еще 넘기질 못했어 вд H л 두 손 놓고 있었다가 당했다. 아 그 진짜? 아프리카.. 오우 쉣 I'm so sorry 아프리카는 지금 계속 그림이 안 나오고 있었대. 어떡해 아까 야한 장면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 이런 이런 어 아프리카 오우 죽여버리겠어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프리카 계속 화면 안 나왔어 어떻게 어 얘 멀쩡해졌어 백설을 찾아야 돼 아 맞다 여기 전화 끊어져 있잖아 어? 백설이 지금 위험에 처했다고 아 그렇게 그런 사진을 왜 찍어놨어? 저 멍청이네 아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어? 어디서 갔어? 홀리 회사에 왔어 릴리 회사에 왔어 릴리 회사에 왔어? 네 어떻게 알았지 그린 회사에 왔어 그린 회사에 왔어 그린 회사에 왔어 헉 아 저 야수가 또 술을 처먹고 이런 나께 매우 햄 햄 햄 햄 그린 회사에 왔어 그냥 그게 무슨 뜻이야? 아, 미녀가 되게... 오, 배려심 깊다, 그죠? 그건 생각도 못했어, 나도. 그냥 당장 미친놈을 막아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아, 미녀가 참 속이 깊다.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있었네요, 그죠? 아, 그 부시장을 진짜... 그니까, 아까 열심히 가렸는데 그건 다 의미가 없어졌어. 그니까, 야수는 왜 멀쩡한 거야? 멀쩡해서 다행이긴 한데. 근데 이런 데서 장례식을 한단 말이야? 트롤이라서 그런가? 헉... 졌어, 고개를 끄덕여서 본다. 아... 단호박인 줄... 그가 좀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가 좀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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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야, 내가 던졌냐? 아니거든? 아, 마법의 우물에 던졌... 크레인이 마법의 우물에 던졌어 시체가 없는 거야, 그럼 지금 큰일났네 그렇지 동생을 죽인 놈을 찾은 것 같아 페이즈는 왜 죽인 거야 누구? 우리 다른 곳에 대해서 얘기해야 할 거야 뭐? 아니, 나는 지적할 수 있어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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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방법이 없는 방법이야 내가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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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야 뭐 다 터뜨려 버릴 거야 다 터뜨려 버릴 거야 우리 속 시원하게 게임합시다 돌려 말하지 말자고 그 호빈 크레인? 렛띠 렐리? 그리고 너는 내가 원하는 거야 제발 내가 말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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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완전 미움받았어 어? 야, 내가 범인을 찾아줬는데. 어? 너무하는구만, 이거. 기껏 어? 범인을 찾아줬더니 말이야. 근데 장례식인데 되게 화끈하게 입고 왔네, 쟤들. 어? 어어어? 아아. 아, 이거 참, 이거. 말해주기가. 아, 이거 말조심 하라고 했는데. 아, 이거 말조심 하라고 했는데. 아, 너는... 어, 알겠어. 이게... 지금... 지금 말조심 하라고 하지. 어 진짜 기분 근데 진짜 더럽겠다 가야합니다 진짜야 내 말 좀 믿어줘 와 야 이거다 졌어 졌어 아 역겨워 야 백설공주는 그죠 누구는 창녀가 되고 이런 끔찍한 동아인들의 세계라니 릴리가 거기서 죽었어 릴리가 거기서 죽었어 그 페이스는 왜 죽인거야 릴리는 그렇다 치고 궁금해 죽겠네 그쵸 릴리는 그렇다 치고 궁금해 잠시만 기다려 릴리가 크레인 밑에서 일하는 것 같애 그쵸 그러니까 계속 못 부른거지 그치 부터에 가야 그치 그치 너는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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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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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아닌가? 걔네들 밑에서 일하는 건 아닌가? 뭐야? 크레인의 사주를 받았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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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다. 딸 도와줘. 딸 도와줘. 내가 겁먹을 줄 알고? 아유, 헐니 죽을 거 같지? 오오오! 는아VEL On any of you 아니야 내가 그런거 아니야 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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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 내가 처리하겠어 내가 처리할게 내가 처리할게 어? 죽었다 끝났다 탁 어머 어떡해 이 씨 안 되지 이색 micron 오? past 헐리 죽는거 아니야? 아 어 음 으으! 어떡해. 헐... 헐 리더 죽은 거야? 어... 뒤틀린 게... 아 진짜 사까지 자방이 나왔어요? 어? 이거 뭐야 또 되는데?? 왜 아까는 오륜가? 오, 된다 된다. 오, 깜짝이야. 껐다 키길 잘했네요. 크레인을 찾아야 합니다. 오, 아까는 오륜가봐요. 그죠? 어우, 다행이다. 아, 부상자들 다행이다. 다행히 죽진 않았네요. 그죠? 다치기만 한거야. 근데, 빅비 다크서클이 다크서클이 너무 심해. 아, 빅비 볶은이 아주 그냥 그려놓은 듯이 생겼네. 미스 웨이트? 빅비? 저 치킨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리라. 그렇지, 그렇지. 오. 아, 부프킨이 다 보고 있었구나. 거울이 저기 돌아올까? 아직도. 그런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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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니, 뭐,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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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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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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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야, 나를 못 믿는 거야? 넌 이 릴 릴 릴 죽는 게 맞아. 어? 죽인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페이스는 상관없는데? 네, 크레인이 죽인 게 아닌가? 그쵸, 죽인 건 아닐 수도 있잖아. 아, 내가 너무 섣불렀네. 아, 너무 섣불렀네. 아, 너무 섣불리 그냥. 그때 그 스미스라는 애가 크레인인 건 맞는데 그 크레인을... 어, 말해봐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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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설마 나를... 어, 고향 땅? 뭐? 야, 지금 그 말을 믿는 거야? 야, 너무하네. 야,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어, 내가 지금 나쁜 사람이다, 이거지. 나쁜 늑대다. 아,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는 거야. 뭐지? 내가 칼을 끝냈지 못해. 아! 오, 마이 갓. 칼을 끝냈지 못해. 네, 그건... 아, 너는 그레인이 다... 아, 왜? 여태까지 내가 뭐...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까지는 그게 없지 않았지. 칼을 끝냈지 못해. 칼을 끝냈지 못해. well, that's not entirely true. 뭐, 뭐지? 부프킨. 뭐지? 우리 사은 시간에 기다리고 싶어. 우리 사은 시간에 기다리고 싶어. 칼을 끝냈지 못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고... 전 폭력을 즐기지 않아요. 아니, 지난. 미술을 할 수 없는 것. 어? 어려운 방법이 뭐야, 그러면? 칼을 끝냈지 못해. 칼을 끝냈지 못해. 증거가 남아있을까? 그가 왜 가야겠지. 아, 왜 말좀 하게 둬. 아, 참. 얘가 뭔가 알고 있을 수 있잖아. 퍼프킨한테 뭔가 물어봅시다.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안녕, 빅비. 그나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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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을 수 있잖아. 오, 그래? 응, 그야. 그는 휴대전화에 전에 전화했다고 봤어, 그때 그나저나 말했을 때 그나저나 를 보고 있었어. 그나저나 를 보고 싶어. 그나저나 를 보고 싶어. 응. 그는 그 누구를 그 누구를 샀어. 어... 넌 왜 안 박았지? 네 잘못이 아니야. 이거 너무 불쌍하다, 그쵸? 원숭이. 네. 오케이. 오케이 어, 나보고, 오케이 음! 이 서랍부터 열고 싶죠? 오, 그렇지 이건 뭐야? 더 픽스 오브, 뭐? 어, 어 뭔가 찢어갔어 더 킹 오브? 어? 워버 뭔데? 무슨 역할이야? 프랜스 형은 그가 안 나와 그가 안왔나요? 그가 안왔나요? 워버가 안왔나요? 그리고, 그는 알기 때문에 그는, 그는, 그의 일도 뭐지? 뭐지? 여기가 본인 것 같아 어디가? 아 왜 이렇게 본인 것 같아? 에이엠 에이엠 크레인에 대해 아는구나 아 이런 어떻게 백설 백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끝까지 백설의 편을 들어야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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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 미리 좀 Joyce Then Who from that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 에 could never do actually one of each relating 를essed 5 요즘 즉 whatsty 남준 저렴한 애들도 선택이 진짜 미치겠네 그럼 제가 미치겠네 그래 따고 들어가면 되지 뭐 지금 열쇠가 중요한가 그건 그래 어 근데 백설 조금 답답하다 넌 좀 빠져 아하 진짜 답답하게 돌아간다 그죠? 푸른 수염까지 의심이 간단 말이야 뭐가? 비크 비 아 넌 그렇지 모든 일은 내가 결정해야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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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인한테 가냐 홀리한테 가냐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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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ities 아하 아하 누가 어디로 OT 으으으 으 으 오오 굿 홀리 호 크레인은 일단 됐고, D? 트위들, 그래요. 저도 D가 끌리네. 처음에도 D를 잡았으니까, D한테 갑시다. D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 내 직원에 먼저 가야겠다. 완벽해. 그리고 크레인의 직원에 가야겠다. 내 직원에 가야겠다.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D부터 처리합시다. 열받았다. 그쵸? 나한테 총을 쐈어. 죄송합니다. 어, 안녕. 셰프 빅비. 어머, 얘 뭐야? 잘 봤어. 내가 기억나지 모르겠지. 내가, 어... 를 봤는데, 너는 잊지 않았을까. 너는 누구냐. 너는... 몇 년 동안 일어났어? 헉... 내가 몇 년을 잃어버렸어. 근데, 크레인은... 최근에 갔다 왔어. 아, 크레인이? 네. 난... 어? 너희들의 사무실만 알려주면 되거든? 모르겠어, 뭐 하는지 모르겠네 쟤네 당연히, 감사합니다 내가 볼 수 있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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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ive 신청한 I'm sure. It's fine. I'm just to entr에ilde 내 이름은 포토에서 도둑을 나가야 돼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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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확실함 유럽 어딘가 오 신데렐라 유럽에 놀러 갔어 역시 잘 됐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 브레니건 아 아 형사죠 브레니건 형사 뷰티 미녀에 대한 것도 있네 아 아 아